수많은 직업 가운데 아이들이 관심있어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? 이에 강서구가 아홉 번째 드림잡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체험 공간을 마련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제9회 강서 드림잡 페스티벌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준비했습니다. 다중지능검사를 통한 진로검사관, 학과탐색관, 직업탐색관, 진로비정관 등 5개 영역의 체험관이 운영됩니다. 이외에도 OX퀴즈,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색체험도 준비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2022 드림잡 페스티벌에 접속한 후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편 행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직접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를 찾아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을 체험해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